니콘 레이저 거리 측정기 안녕하세요 니콘 레이저 거리 측정기 쿨샷 전속 모델 고진영 프로입니다 타수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거리 측정기의 존재를 생소해 할 뿐더러 사용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 측정기의 사용법과 사용 시의 팁들을 쿨샷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골프 치실 때 거리 측정기 꼭 사용해 보세요 저는 공 위치에 있고 그린은 저쪽에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쿨샷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서 거리를 제공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눈을 갖다 대시고 여기 안에 렌즈와 핀의 초점과 저의 눈을 잘 맞추셔서 여기 안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안에서 거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손 떨림 방지가 탑재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연증을 가지고 계실 때 쉽게 거리를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 거리를 제공받으시고 클럽을 선택하시고 샷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버디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좋은 버디 기회를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쿨샷 한번 사용해 보세요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